공개적으로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어제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이 용역이 단독 차량기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차량기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그냥 단독 차량기지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을 봤을 때 신정차량기지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경제성을 보더라도 월등하게 단독 차량기지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장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대장지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발표하면서 했는데 부천하고 강서구하고 연결된 중간 지점에 지하로 할 것인가 지상으로 할 것인가 두 군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단독 차량기지로 그랬을 때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성이 나왔습니다 BC가 잘 나와서 그 부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우리 지자체하고 강서구하고 부천시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군지구하고 또 마포구에 있는 성산력을 추가할 것인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라는 것은 보정 속도라는 게 있어서 50km 이하는 안 되거든요 평균 속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했었는데 다행히 두 군데를 추가를 하더라도 그런 보정 속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두 군데 다 여기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50km 미만인 경우는 광역철도는 사실은 역을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은지구도 지금 새로 생기고 또 성산력도 굉장히 추가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에 새로 신설된 구호선처럼 급행과 완행이 교차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하다 보니까 보정 속도도 높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오히려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달 안에 지자체하고 바로 우리 강서구 마포구 또 부천시하고 서울시가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영역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주민 설명회를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개최해서 그동안 나온 영역 결과라든가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는 걸로 내년 1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3차 철도망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2026년도까지인가요? 2026년도까지 3차 철도망이 끝나고 나면 2026년도 새로 국가 4차 철도망이 아마도 그 부분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을 갔다 하는 부분에도 대장동하고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너무 우리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시일이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독 차량기지가 됐든 통합 차량기지가 됐든 빨리 진행되는 방법에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도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이번 결과가 너무 단독 차량기지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천구에서 우려했던 신정 차량기지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쪽 주민들은 정말로 옮겨가는구나 하는 그런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실제 2호선 운행에 좀 차질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내년에 지금 그쪽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인근으로 2호선이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년 용역 결과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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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